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주국제아트페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, 대만 등 6개 국가에서 47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려 2,500여 점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반딧불로 수놓은 곧재활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. 500년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털색이 변한다는 제주 신화 속 주인공인 사슴은 작품 활동에 중요한 모티브가 됐습니다. 신화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십장생에도 사슴이 들어가지만 제주 신화에는 사슴이 천년을 살면 청색이 되고 거기에 100년을 더 살면 흰색이 되고 500년을 더 살면 흑색이 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거를 작업에 집어넣으면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한겨울 한라센에서만 볼 수 있다는 붉은 겨우사리 사진 작품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.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미술품 전시와 판매 시장인 제주국제아트페어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. 17개 회원 갤러리를 둔 제주 화랑협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와 일본, 대만 등 6개국 47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. 장르는 회화와 판화, 조각과 사진, 공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. 김창렬과 박서보, 변시지와 하종연, 쿠사마 야요이와 제프리뷰 등 거장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신진,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. 또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작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무료 입장과 함께 수억 원대 고가 작품에서 수십만 원대의 소품까지 다양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. 이 밖에도 시민 그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들도 전시되는 등 미술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